안녕하세요. 2018년도 외환동물계열 훈련중공 예견시범 진행을 얻은 훈련과 귀요미 박민수, 멋쟁이 조미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훈련과 이유로서의 공연자들이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첫번째 선수로는 모델쇼에서만 볼 수 있는 런웨이를 강아지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만나볼까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첫번째로 나의 학생과 근육질 몸매가 돋보이는 젠클리어 피피입니다. 포연么소리 매력적인 상호해중 한 모입니다. 난 차상ound원 Tree 매력적인 상호해중 한 모입니다. 형로 Za's Face accepts 구역형이라 생각한 Greens oui 시베리아 너스키 여울입니다 강사 학생과 션틀랜드 식동 마린입니다 진호 학생과 펄콘트가 멋있는 무드콜리 옌입니다 진호 학생과 펄콘트가 멋있는 무드콜리 옌입니다 재영 학생과 긴다이가 매력적인 휘핀 루트입니다 펜수 학생과 서종일 사봉지 장보입니다 영원 학생과 하얀 가슴털이 매력적인 관문입니다 영원 학생과 하얀 가슴털이 매력적인 관문입니다 다음으로 훈련 전공 2학년 학생들과 강아지들의 단체 목적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survival 이쁜당 ikan 있다면 점점 단단 있 Italia 제일 많이 가르치는 동작 중 하나인 압수손입니다. 이제 한컵과 한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수학생과 장고입니다. 베이지한 10독의 마리노이즈 견중이며 이 마리노이즈는 공경과 경찰견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형룡학생과 여월입니다. 썰매견으로 유명한 견중이며 늑대와 가장 닮은 품종입니다. 재형학생과 루투입니다. 단거리 견중형으로 알려진 견중이며 아름답고 우아함과 함께 날카로운 음향으로 제어하는 것 같습니다. 진우학생과 옌입니다. 농장에 양치는 개로 알려져 있는 관점이며 매우 연극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상은 아름다운 털을 갖고 있는 견중으로 똑똑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합니다. 연진학생과 쿠마입니다. 연진학생과 쿠마입니다. 쿠마입니다. 쿠마는 일본어로 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관중은 미소 찬성에게 관계적으로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영현학생과 강문입니다. 연진학생과 강문입니다. 앞의 장구와 같은 마리노이즈 견중이며 집중력이 뛰어나고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합니다. 연진학생과 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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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멋진 호흡을 보여준 여덟 커플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졸업작품 진행을 만났던 박윤수, 조미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